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것은 프린트물이 아니고 인쇄물이다. 저것은 바로 인쇄된 것이다. 재검표에 참여했던 전문의가들 가운데서 직감적으로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빨리 포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의 미로 보면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의 투표지, 특히 사전투표지에 종이 재질에 특별한 주목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가 너무너무너무 두꺼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서는 주재한 척이 촬영도 금지했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투표지 자체를 만져보는 것조차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직접 투표지를 만져본 참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바로 인쇄물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시작 초기부터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종이는 일상, 일정, 면적의 종이의 무게가 다릅니다. 중량입니다. 이것을 흔히 인쇄 전문가들은 평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당 100g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의 종이의 면적 무게가 100g인 모조지를 사전투표지로 사용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앱슨 프린터의 두루마리 용지, 롤 용지는 15m에 약 1.6kg입니다. 중간에 있는 심을 빼버리고 나면 순수 종이의 면적은 15m에 1500g, 약 1.5kg이 됩니다. 이것을 15m로 나누면 세로 1m, 가로 1m의 면적당 무게는 100g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을 하는 사람은 무게로 종이를 구분하고 하는데요. 일종의 롤 용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모조지 흔히 인쇄을 하시는 분들은 백상지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의 무게는 평양은 대개 100g이고 참고로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80g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의 평양은 복사용지보다도 약간 더 두꺼운 종이기 때문에 100g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하게 주목하셔야 될 점은 6월 28일 월요일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에 관한 선거 무효소송 재건표 현장에서 사용된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모조지 150g입니다. 그러니까 100g이 아니고 150g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점거물입니다. 이것은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점거물입니다. 이비 법원의 점거물로 채택된 배춧잎 투표지, 자석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외에도 재건표 현장에서 개수된 약 4만여 장의 사전투표지가 모두 점거물로 채택돼야 할 정도로 부정선거의 핵심 점거물이 바로 인쇄용지의 무게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 점거물이 바로 인쇄용지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 앱선용 롤용지는 100g 모조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건표 현장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용지는 150g의 모조지를 사용했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100g 모조지와 150g 모조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인쇄 전문가들은 유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조지는 인쇄용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광택이 적고 반사율이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점에 가시게 되면 에세이라든지 치집 같은 경우는 대개 용지 재질이 100g을 사용합니다. 대개 모조지의 경우는 최소 70g, 80g, 100g, 150g, 180g, 200g, 220g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150g을 사용한 것이죠. 인쇄 전문가나 일반인들은 투표지를 그냥 엄지와 그 다음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두껍다. 제가 잘 아는 선거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100g짜리 선거 투표지하고 150g을 얻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냥 만지기만 하더라도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 측에 절대로 투표지를 만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지면 아니까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리고 100g의 경우에는 앞면의 내용이 뒷면에 상당히 많이 비춰줍니다. 반면에 150g의 경우는 거의 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것이 100g짜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150g짜리 사전투표지입니다. 150g은 거의 뒷면에 앞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이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금세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 이런데도 불구하고 150g 모조지를 사용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 재금표 현장에서 등장한 4만여장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는 왜 150g의 모조지 100상지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앱선프린터의 롤용지는 100g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지의 바로 정확한 그런 구격으로 미뤄보면 100g 모조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법원에 봉인되어서 보관 중인 재금표 용지들을 다시 전부 바꾸치기를 하지 않는 한 4만여장의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인천연수구월 재금표와 관련해서 현재 인창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100g 모조지를 사용하자고 더 두꺼운 150g을 사용했을까? 여전히 그 답은 아리숭할 뿐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인쇄업체가 만일 인쇄를 했다면 이런 실수를 과연 했을까?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다들 투표용지는 100g짜리를 사용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g 모조지를 사용한다는 사실 정도는 모든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종이 전문가, 인쇄 전문가, 그리고 책 등을 출판하는 출판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100g 모조지와 150g 모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징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도 좋습니다. 그 정보를 의견 안에 남겨주시게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전문가 의견으로 한 번 더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해줄 수가 없는 일, 여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조차도 일체 무관심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남은 것은 국민 개개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쇄 전문가, 종이 전문가, 출판 전문가들은 모조지 100g과 150g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들이 150g짜리 종이를 사용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추측이나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